2018년 11월 11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봄 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봄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서양의 역사는 트로이 전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의 역사 측은 트로이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였던 페리스가 남의 나라 왕비 이 스파르타 왕비를 헬레나가 굉장히 미녀였나 본데요. 그 회의하러 갔다가 말해가지고 납치해버렸어요. 남의 나라 왕비 납치했는데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하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대가 헬레나 찾겠다고 트로이에 쳐들어가서 10년을 싸웠는데 10년 동안 그 성백이 워낙 경고해서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중에 이케아 왕이었던 오디세우스 제안으로 바닷가에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전상 후퇴했습니다. 아테네 트로이 입장에서는 그리스 연합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바닷가에 덩그러니 목마만 남아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 목마는 그리스 연합군대가 전쟁의 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해석하기는 이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가져가야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마가 트로이 성문보다 크고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그리스 연합군대가 자기들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크게 만들었다고 파악하고 성문을 뜯어내고 벽을 허물어서 성 안으로 목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의 모든 병사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10년 전에는 끝났으니까 얼마나 감기해보느냐 했겠어요. 밤이 새도록 술에 빠져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는 성전에 분명히 전리품이었고 이 트로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전부 수례체에 잠들었을 때 그 목마 안에 들어가 있던 이케아 왕 오디세우스를 비롯해서 다섯 명의 왕이 들어가 있었고 스물다섯 명의 귀족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30명의 특공대가 몰래 나와서 대충 얽어놨으니까 성문 여는 거 얼마나 쉬웠겠어요. 한 번 뜯었던 문이니까 그 문을 열고 애기의 밤바드에 몰래 돌아와 있던 그리스 연합군대 신호에서 쳐들어와서 이 성벽을 불태우므로서 트로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이건 그냥 전설이고 신화로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호모의 그냥 문학 작품으로만 생각했는데 1825년에 이 트로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역사적 전쟁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트로이는 지금 특히 서북단에게 연안에 있는 찬학 칼레주를 말합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오늘 설교 제목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무슨 뜻으로 제가 그리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보고 트로이 목마를 법능적 떠올렸어요.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 지난 한 달간의 설교의 결론이자 긴 설교 예수님의 결론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설교의 결론이 유대인들에 대한 모세의 고발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하다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예수가 미쳤구나. 모세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데 그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끝을 맺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느냐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존재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애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고 그들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해준 영광의 지도자였고 광량의 보호자였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율법을 전해줘서 이 세상에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의 출발점이 된 영웅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언제가 그들의 최고 심판대 앞에 하나 앞에 설 거예요. 유대인들과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최고 심판대 앞에 설 때 모세가 변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자랑이었고 민족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영웅인 모세가 너희들에게 트루의 몸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초월하여 유대의 자랑거리인 모세가 유대의 심판을 위한 고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기댔던 모세가 유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니 채찍이 되다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도 신앙을 떠나가지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이 모세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한다는 건 민족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이 아니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세 가지 부분에서 모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유대 멸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그 율법의 의미와 왜 그들이 율법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그룩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자기들을 택해가지고 율법을 준 것으로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은 아주 위대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가운데 살면서도 제대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 속에 살고 율법과 함께 살고 율법과 더불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무섭도록 부패하고 악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마치 현대에 비유하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성경부 많이 하면 자신 아주 도덕적으로 우울한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착각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을 때 벗은 말로 달려가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 죽이는 것을 무섭 시제적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년에 걸쳐 끊임없이 읽고 암수하고 연구했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나 말라기 같은 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적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누나 집에 놀러갔다가 그 당시만이 좀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나 방에는 키타를 보고 며칠 쓰다가 갖다 줘야지 그런 생각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나 부모들은 평소에 이 친구 행실이 좀 안 좋다고 교회 안에서나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나있었던 것 같은데 행동이 못마땅하던 터라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경찰에 절대적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아닙니다. 아버지 바람피우고 술주정으로 집에서 맨날 행파부리다가 자기들 버리고 가서 죽어버렸고 홀로몬의 밑에 사남매가 힘겹게 힘겹게 살고 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동네 목사님을 보니까 애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타이르고 위리해 주니까 그 목사님의 사랑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재판 받으러 갈 때 목사님께서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만지적거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분명히 무죄가 선고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 학생은 키타를 훔쳤다는 죄목으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은 구속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러뜨리면서 하나님도 있는 놈들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철저히 기독교를 부숴뜨리고 예수를 그어보는데 그런데 의미를 두고 살 것이다. 반기독교주의 인간이 되면서 세상에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의 복수대로 그 의지대로 이후에 20명이나 되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연쇄살인하는 연쇄살인범으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영철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의 대상에 됐던 부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근처 살았던 건 우연이 아니라 그때 복수심의 결과로 제가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의 잘못된 자세를 봅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람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큰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평소에 미움을 앞세워서 어린 학생을 고발해서 그 운명을 뒤바꿔버렸던 그 교회 누나 부모들 다 교회인들인데 말이죠. 그 교회인들의 옹졸함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연쇄살인범을 잉태한 원인이 됐다고요. 유영철 또한 자기 개인의 불행을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왜곡시켜서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됐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는 건 결국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으며 영광의 멸유관처럼 생각했던 그 율법이 그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일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칼하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모세가 유대의 고발자가 되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 되었던 율법이 그들의 가장 큰 정제와 심판의 근거가 된 틀의 목마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철저히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부터 특권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주어진 특권이 컸던 만큼 정제도 더 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보금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들보다 내가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정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진 율법의 의미를 끝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많은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 그 의미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 조상의 7억의 1세대들이 왜 모두 광야에서 죽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축복의 장소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그들 조상들과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기적은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변호와 축복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준 거예요.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의 결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 백성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선택하라.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의 핵심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심지어 율법의 기준이 되는 레위기와 그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기록했던 설명한 그 신명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복을 누렸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거리라는 충격적인 경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극이 그들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에 따라서 이제 모세의 그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업적들이 유대인을 향한 고발장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업적은 이 유대인들에게 찬란히 빛나는 영광설은 토로의 목마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영광설은 모세의 업적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고발장에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가 직접 범죄인 취조하는 경찰처럼 또는 법정에 검사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어내는 그런 검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물론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의 정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중에 다 닥칠 겁니다. 그 최후 심판 때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예요.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고 일찍 세상을 떠는 이런 불행함을 비교할 수 없는 불행이 유대인들의 최후 심판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고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번째 위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궁극절 예수 그리스대에 대한 모세의 기록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순중하고 실천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세의 걸 즉 율법도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모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말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 무시했고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의 최후의 판결을 선언하듯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오늘 선언하신 거예요. 모세가 쓴 모세 5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그들 율법을 정말 믿는 자들이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대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대임을 부정하는 것은 모세를 부정하는 것이고 모세가 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력이며 불신앙이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경고한 목적이 뭐냐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할 것이라는 이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얄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미시아인데 나를 몰라줘 이 괘씸한 것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서 그냥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셨습니까 지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도대체 왜 만들었냐 말이야 이게 제게 아주 오래된 숙제였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괴롭힌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놈 지옥 보냈다 아 기분 좋다 이런 악취미가 아닌 신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지옥이 있다는 건 강력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인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옥이 없는 최고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모두가 천당 가고 아예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편한 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지옥이 없는데 뭐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지옥 없는 심판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지옥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묘사도 많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은 예수님에서요 지옥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성경을 한 번에 읽어봤는데 내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주셨는데 부자와 나사로우 비유해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이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에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끔찍한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지옥도 믿었고 하나님 최후신파도 믿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거든요 모세가 믿는 구석이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므로 모세가 최후의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을 막살고 함부로 살아도 적어도 유대인인 우리들은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보험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를 유대인들의 고발자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 심각한 심판의 선언과 모세를 통한 고발장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간절함이 유대인에 대한 모순 심판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 말이 모순적에 들립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그들의 종교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을 두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 그들의 잘못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부수고 깨뜨리셔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에서도 보지 못하며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며 독사의 자식들이다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흘며 이를 갈게 되는 비참한 체구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잔인한 저주를 선파하신 것입니다 그런 잔인한 저주를 선파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은 사랑에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공격적인 거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심각한 저주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계했는데 혹시 오해한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하나예요 사람 정제가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다고 지난 한 달간 말씀드린 예수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를 통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다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일 데이비스는 메스츠 세츠주 출신의 흑인입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전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다가 10살 때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학교 갔더니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흑인이 자기 딱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사신지 이해되시죠 왕따가 당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보이스카우트 해보고 했지만 인종차별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아마 속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말하면 부모님이 아파할까봐 학대당하면서도 말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했대요 왜 인간이 피부색만 갖고 이렇게 차별을 학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왕따가 됐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피아노에 심착이 됐어요 결국은 컸어 블루스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블루스 피아니스트 아십니까? 블루스로 피앙어를 치는 겁니다 대릴들이 25대던 어느 날 연주회를 마쳤는데 난생 처음 본 백인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냐고 찾아봤어요 대릴도 어릴 때 상처가 있으니까 백인들 같으면 거부반응이 생기고 두려움을 갖고 있죠 처음 본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또 무슨 핵고지하려고 하는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 백인이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케케케단 지도자입니다 이 지역에 케케단은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건 평생 흑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고 왔고 흑인들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연주를 보고 흑인에 대한 내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릴도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릴도 역시 케케케단에 대해서 아주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케케케단 같은 인간은 악마의 자식이고 상대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미워해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케케케단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대화가 되는구나 그걸 그날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대릴은 케케케단 모임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흑인을 불법으로 폭행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모인 케케케단 모임에 흑인이 찾아왔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눈에 훈하죠 그것도 밤중에 인적도 들으면 산속에서 모이는데 거기 흑인이 혼자 찾아갔으니 당연히 집단 폭행당하고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의 정도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몸을 추스리고 또 찾아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또 폭행이 이어졌죠 그게 반복되다가 어느 케케케단 단원이 양심이 가치를 느끼면서 저 흑인이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부상당하면서 자꾸 찾아오는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자기와 대화하여 찾아왔어요 대릴에 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흑인, 백인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행사를 만드는 존재고 피부색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반역이다 나도 흑인이지만 배울만큼 배웠고 이 사회를 공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흑인에 대한 당신들 편견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케케케단원이 사과를 하면서 난 오늘부터 케케케단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 이 대릴대비스는 수없이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얘기를 숱하게 넘기면서 무려 지난 30년 동안 케케케단에 모이는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인들을 찾아서 대화하고 설득했어요 거기에다가 200명 넘는 케케케단을 회심시켰어요 어떤 케케케단 책임자는 대리에게 감동해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대리라고 같이 케케케단 모임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사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 일정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한 번도 그들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못이 밖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모세가 고소한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건 애초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누가 설교하는 절업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말씀드려서 살 수 있어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게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구원이라는 오직 길은 하나님의 원의 뿐이구나 예수 그릇도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성을 상실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영생과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확고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맹한 한 젊은이가 뛰어난 실력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곧 논문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논문이 통과되면 그렇게 기다리던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거의 앞날은 장밋빛 인생과 꽃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슴에 너무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시안부 인생이란 거예요 너무 늦게 병원 와서 남은 시간 15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 15분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망연자세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은데 정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당황한 가운데도 시간은 계속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로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전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억만장자이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전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어서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엉망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진심으로 하기를 축하드립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박사학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더 큰 절망을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더 큰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탈하게 기다리던 여인으로부터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성낙 전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는 연극입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크죠 이 청년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삶이 그렇게 끝날 거예요 인생이란 시계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백색까지 살리라 예정해놓고 계획 잡는다고 그렇게 사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돼요 뒤늦게 후회한 무슨 일 있겠습니까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 어떻게 흘러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똑같은 인생의 시간이라도 가치와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의미를 두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저 영원한 삶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애타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이며 도대체 은혜라고는 모르는 바람치한 연세 살인범 같은 우리를 양자와 양념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모든 영광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독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이러신 전문무한 최고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나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려주고도 죽음 이후에 나의 미래는 걱정이 없다 그러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고 아래를 사시려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혼자 생각과 혼자 뜻으로 세상을 사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 거냐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나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애초에 내게는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틀의 목마 같은 존재는 혹시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삶을 변화해 주고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을 보장해 주는 현대판 틀의 목마를 어리석게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나의 영광과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이 여러분 인생의 틀의 목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애타는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친구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에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까지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될 인생들이 마치 영혼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음대로 살아도 죽은 뒤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부정하며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를 내려다 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결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 약속도 믿고 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결코 우리를 홀러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줄을 의지하므로 우리 생명이 어디서 끝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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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